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심일권 전부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샤니스 손민영 군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반가워요 어떻게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을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가와이 피아노가 보이길래 연주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나가다가 가와이 피아노가 보이길래 방문해 준 이 아름다운 둘이 저희가 그래서 손민영 피아노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민영 피아노스 왔는데 연주를 한번 청해볼까요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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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연주 잘 들었습니다 손민영 군이 연주한 피아노가 가와이 신제품 GL 시리즈 GX7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셨는데요 가와이 피아노로 본인만이 느끼는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가와이 신제품 피아노를 연주해 봤는데요 터치되는 느낌이 너무 부드러웠고 화음이나 이런 거 보이싱 할 때 음들을 어디 하나 튀지 않고 컨트롤하기가 되게 편했어서 연주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느낌들 가와이만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 코스모스 학교와 가와이 피아노는 더 좋은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신 피아노스 손민영 군의 발전을 코스모스 학교 임재현동이 응원하겠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